그럼 이제 군의 이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포스코케미칼이 GM과 캐나다의 양극재 합작 공장을 건립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포스코 엠텍으로 수익을 받는데 포스코케미칼의 좋은 소식이네요. 이제 2차전지 쪽으로 뭔가 좀 좋은 이슈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케미칼은 GM하고 양극재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2차전지가 이제 하반기에 정상화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포스코케미칼의 실적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실적 전망은 역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작년 4분기하고 올해 1분기를 보더라도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 매출을 이제 작년 수준 정도 유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작년 4분기보다 올해 1분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250억 정도에서 310억 정도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 전체 매출액이 한 1조 9천억 그런데 올해는 2조 6천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200억에서 1350억 정도니까 완만한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GM하고 같이 합작 공장을 설립했는데 그게 캐나다라는 점도 좀 이체로 와요. 미국이 아니고 결국은 북미권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이제 북미 시장에 진출해서 이제 거기 생산 캐파도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차트 모양을 보면 단기 상승 이후에 약간의 지금 어제 장에서는 은봉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자리에서 변곡점이 나오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 은봉이 교차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도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눈길을 끄는 거는 이제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들은 매도하는 패턴이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다른 매매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이 박스권 내에 갇혀 있어요. 13만 8천 원이 상방이고 12만 2천 원 정도가 하방인데 그래서 13만 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저는 그 위에는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6만 원대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구간에서 보면 저점 매수 가능하다. 그런데 다만 지난 금요일장에서 보면 외국인 기관 쌍끄리 매도가 일시적으로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3%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 2, 3% 정도 하락 구간에서 공략 타이밍을 잡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략주는 아닙니다. 오늘 공략주는 아니고 가격대가 오면 오늘 다시 들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이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또 잘 잡아보셔도 될 것 같은데 문자님께서 문자님은 진짜 별걸 다 기록을 하시는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은 처음으로 수익 줬던 종목이어서 남다른 종목이기도 해요. 그때는 포스코 캠텍이었죠. 저희 굿모닝 증시 라이브가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또 공략주가 있었잖아요. 처음으로 공략을 해서 수익으로 줬던 종목이라고 또 어떻게 기억하시죠? 다 기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깨알같이 정리 요정이시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채팅으로 한 말씀씩 이렇게 저희 방송 정리해주는 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요즘 댓글로도 또 이렇게 시간 배분해서 저희 직원으로 사람들이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직원처럼 일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님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진짜 감사드리고요.